2022년 1월 26일 여행 18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만약 여러분들 방폭이 되면 방폭이 되면 수신이 안좋으면 바로 일단 화질을 좀 낮추고 화질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도 바꿔보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수신이 바로 앉았다 모두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 죽어 있어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수신이 바로 앉았다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괜찮죠? 미쳐버렸다 진짜.. 괜찮죠 여러분들? 뭐야 이거..? 진짜 머리 됐다.. 또치즈니스 아.. 깜짝이야.. 아..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잠깐만.. 이게 뭐지..? 아 깜짝이야 수고도 없이 돼버리네 오늘 그만하자 보는 사람 더 짜증나 아니요 그래도 해볼때까지는 해봅시다 이정도면 영상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여러분 한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리 수신이 안좋다 여러분들 감안해서 봐달라고 했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으니까 어제도 그렇게 됐는데 장소 이렇게 좋습니다 저한테도 좀 뭐라하지 마십쇼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면? 광카를 해도 안에서 해야지 밖에서는 안에서 해야지 도적도 태우고.. 다행이랬습니다 왕자님 개미야대 드리겠습니다 님빼..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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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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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왕자님.. 왕자님.. 다시.. 왕자님.. 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일반화질을 안 바꿨어요 저화질이예요 환자님 일반화질 안 바꿨어요 저화질이예요 아..귀여워 아.. 힘들다.. 힘들다.. 모르겠습니다.. 기운은 쎕니다 아..담배를 어떡해.. 혹시 나오셨어요? 차라리 나와서 얘기하시죠 차라리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시죠 어디요? 어디요? 어디십니까? 어디신데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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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주문같은거에요? 잠깐만 무슨 주문같은거에요? 잠깐만 무슨 죽음같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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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헐리지마.. 헐리지마.. 여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잠깐만.. 여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봐.. 여기 뭐 이상하다.. 뭐라고 자꾸 막 홀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막 하면서.. 뭔가.. 잠깐만.. 아.. 어지러워.. 왕자님.. 뭐 좀.. 너도 죽고 싶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뭐.. 죽.. 뭐.. 죽고 싶어서.. 뭐라고 했어요? 너도 죽고 싶어서.. 뒤에 뭐 왔냐.. 너도 죽고 싶어서.. 뭐 좀.. 나도 죽고 싶어서.. 나도 죽고 싶어서 너도 죽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